전차포는 포 자체도 중요하지만 포탄도 아주 중요하다. 폴란드야 서방제 120mm 주포일 거면 한국 날탄 호환되는 거 사라. 관통력인 열아홀한 흠탄 떼고 최고의 관통력이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 사력을 다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연설을 통해 한국에는 러시아의 탱크배 미사일을 맞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장비가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앗아간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무대로 의욕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무기 지원으로 생긴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겠다고 펼쳐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대규모 무기 수출 소식을 전했던 대한민국이 또한 번 초대박 수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면 어떤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체계로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각의 군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을 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마가 우크라이나 진공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가장 큰 효과는 과거 구소련 제재에서 독립한 국가는 물론 동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단속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를 배반하고 미국의 편에 선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단속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와인해 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심은 더욱 커졌고 대신 고들간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들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천스키우크 체코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지원해왔다고 보도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체코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체코가 지금까지 개량된 소련제 탱크 T-72M 12대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으며 더불어 소련이 개발한 수륙양용 보병전투차 BMP-1과 곡사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도우려 하고 있다며 지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죠. 이처럼 체코가 비밀리에 소련제 탱크를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말려지자 러시아는 큰 충격에 흡사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 것은 체코가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탱크와 전투기 등의 무기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이를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탱크나 전투기를 보낼 경우 전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대신 서방 국가들은 휴대용 배전차나 대공미사일 위주로 무기를 지원해왔는데요. 하지만 체코가 탱크 지원해 첫 스타트를 끊자 미국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은 나토 동맹국 과협조에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맞설 공격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탱크를 지원해 온 체코는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장비를 수리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군사산업시설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장비뿐 아니라 전투 중 포획한 러시아제 무기까지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 탱크 176대와 기갑 전투 차량 116대, 보병 전투차 149대 등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체코 정비창을 통해 이 무기들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면 노액한 장비만으로도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도 될 정도였죠.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우크라이나군의 자체 정비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군사장비 정비 지원은 우크라이나군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의 무기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미그 29 전투기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러시아가 펄쩍 뛰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보도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카 우크라이나의 미그 29를 지원할 경우 폴란드의 군사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폴란드는 미국의 F-16을 지원받아 약해진 군사 공백을 메우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한 미그 29 전투기 28대 전부를 우크라이나 공군에 넘기겠다는 지원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뜻밖에도 한국이 전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공군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손잡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세계 방산업계가 한국과 폴란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폴란드 공군이 콕 집어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8일 한국항공무주산업카이 관계자를 포함한 한국고위 대표단이 폴란드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단은 차관급 인사가 동행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고위 대표단이 폴란드를 방문한 목적은 놀랍게도 폴란드 정부와 한국산 전투기 수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국산경 공격기 FA-500I이기 때문이었죠. 한국으로서는 절대 농칠 수 없는 초대박 기회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일각의 군 전문가들은 폴란드카 한국에 FA-50을 도입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FA-500I.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6과 호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FA-50은 카이가 미국 노키드마틴과 KTX-E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T-50 자체가 F-16 기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F-16과의 호환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할 경우 조종사 훈련과 부품 수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카이 대표단도 현지 방문 당시 FA-500I, 폴란드 공군이 이미 운용중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가진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FA-500I, 능동 전자주사베요리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어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를 위해 개발된 한국형 이산은 다른 국가들이 개발한 레이더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F-16에 더해 최상의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FA-50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운용중인 F-16은 최근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기하급 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가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한다면 F-16을 추가 구매할 리 만무한데요. 게다가 현재 FA-50의 경쟁자로 알려진 이탈리아 M-346FA는 고등훈련기인 M-346을 기반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로 FA-50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성비면에서 FA-500이 월등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 관계자는 FA-50의 또 다른 장점으로 카이가 현재 폴란드를 포함해 F-16을 운용중인 세계 27개국 공군이 사용중인 루티드 마틴의 스나이퍼 목표 조준포들을 통합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리그 29를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르면 32대의 전투기를 조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구입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신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압에 맞서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 바 있는데요. 그런 폴란드가 이번에는 자국의 명공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FA-50에 이어 K-2 흑표 전차 역시 수출 호재를 맞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하는 걸 돕기로 하자 체코에 이어 폴란드도 소련제 탱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체코와 폴란드가 소련제 탱크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K-2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를 입증하듯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K-2 흑표 전차 수출방만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K-2 전차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탱크엔 없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소프트킬 기능과 직접 전차에 탑재된 무기로 타격해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경쟁자 민 보길의 레모파르트 2 전차의 3분의 1 이하라는 큰 강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에서 최근 국토만보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과 한국 무기에 대한 현지의 평가가 매우 좋다는 점도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코 역시 K-2를 염두에 두고 검토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체코 내부에서 직접 흘러나온 얘기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체코의 한 군사매체는 그동만 폴란드와 발맞춰 추진하던 체코의 차세대 전차 사업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면서 체코는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K-2 흑표전차를 그대로 도입하려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체코의 차세대 전차 후보로 K-2 흑표전 차가 납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쩌면 유럽에서 흑표전 차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국가가 될 노르웨이가 수도 아닌 있는 폴란드나 상황인데요. 체코가 이처럼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할 힘을 기르기 위해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 무기강국의 위상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독도가 일본 것이라 표기하고 남한과 휴전 중인 북한에는 미사일 기술 전수해주고 그 미사일과 북한 병력이 적으로 참전하게 생겼는데 남한보고 무기를 달라고 하는 주문을 안해 한국 자만하면 안됩니다.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인내하며 상황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칠러쪽이 더 가까운 국가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안타깝게 중국 일본과 가까운 국가죠. 북한에게도 우호적 국가인데요. 한국에게 전쟁 무기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죠. 거기에 거절했는데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직접 한국 무기 만드는 곳 방문하며 달라고 노골적으로 반응하는 자체가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토도 한국의 도우라고 요청한다는 점 그건 우리가 총알바디가 될 수 있게 해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쉽게 생각할 날아 아니니 다살상무 기지원은 안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